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군 새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평생에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문제사건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숙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숙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의 시간에는 파숙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한 주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30편의 부제 또 시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잔양을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의 잔양의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설레이고 기다려지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더욱 성전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오기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시편 130편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내 영혼이 여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군대에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보초서는 군인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음 사람에게 교대해 주는 그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밤새도록 적군이 오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지키는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주님을 왜 더 간절히 기다릴까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여와 하나님께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여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죄악과 저주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여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베푸신 갈보리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중단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 하다 보면 원래대로 정상대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치 못하는 그런 돌발사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언제쯤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가 언제쯤 원래대로 교회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모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입니까? 언제쯤 코로나가 끝나고 언제쯤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언제쯤 우리가 지역에서 모임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간표를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아니라 왜입니까? 이 질문과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새로운 질문과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언제 언제 이 문제가 사라지고 언제 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될까? 언제 언제 추리구반 이사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 배송으로 만나가 도착해 있고 저녁에는 로켓 배송으로 아주 신선한 메추라기 고기가 도착해 있고 낮에는 시원한 에어컨 구름 기둥이 펼쳐지고 밤에는 반대로 따뜻한 불기둥 히터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렇게 신바람나게 룰룰라라 하면서 아마 광야 라이프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좀 즐기다가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난 땅으로 들어가겠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한 달 두 달 6개월 아무리 걸어도 보이는 것은 모래와 바람과 황량한 광야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배송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가난 땅에 들어가지? 언제 우리가 이 광야를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서 언제 가난 땅에 들어가지? 오직 언제 언제 이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되는 거리를 뺑뺑 돌려서 왜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빨리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그것도 40년이나 그 광야 속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 싶은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다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 싶은 내게 필요한 그런 나 중심의 응답을 원하고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엘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것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만약에 노예 생활과 그 감옥 생활을 피하려고 안 가려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을 세웠다면 과연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주로 다른 곳에서 그리고 틀린 곳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환경과 그 형편이 바로 응답입니다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코로나가 진정되어져서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또한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라고만 한다면 말 그대로 정말 고생이 되고 그리고 아픔이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런 개인의 가정들 형편들을 잘 알고 긴급재난 지원금이다 또 여러가지 금융지원 등을 지금 준비하고 또 이렇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충과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상황 내 형편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만 여러분이 붙잡아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별되어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들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그 시간들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응답의 첫 번째가 바로 기다림의 시간표입니다 신앙사활은 철저하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바로 응답 안 하시고 무조건 응답을 늦게 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린 주로 응답받는 속도 응답받는 시간 응답받는 타이밍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겁니다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결국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의 후대에 대한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하루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달력에 줄쳐가면서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단순히 아들을 원하고 아들을 바라고 아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면서 이 언약을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응답을 분명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가뿐히 넘어서고 승리하게 된 것이예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기다림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기다림이 없이 약속을 받고 바로 며칠 뒤에 이삭을 얻었더라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시험을 과연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뭐든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서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영적으로 준비된 가운데 얻게 되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림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약속 언약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언약을 누리다 보면 2사 60장 22절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나 여화가 속히 이루리라 이러한 분명한 시간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조급합니다 조금만 뭔가 막히고 응답이 더디게 오면 불안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기다리고 인본주의를 쓰고 맙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 몇 초만 기다리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텐데 그 몇 초를 못 참고 닫힌 버튼을 수없이 푹 이렇게 누르는 신호등이 바뀌고 조금만 기다리면 앞차가 출발할 건데 그 몇 초 잠깐 출발을 이렇게 바로 안 하면 뒤에서 바로 빵빵거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조급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에서 특히 경제와 생업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스 5장 7지를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잘 맡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조급함과 답답함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성격 때문입니까? 기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답답함과 조급함의 그 뿌리는 어디냐면 결국 장세기 3장의 불신앙입니다 안 믿으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멍부름치고 발부둥치는 거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하루하루 내 삶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오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그 다음의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오늘 두 번째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응답은 바로 준비의 시간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위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에만 묶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요셉 다윗 모세 전부 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 현재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미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고 승리하였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나무와 식물들이 땅 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크고 또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갈다 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사야 62장은 먼 타국당에서 포로되어 있는 그래서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제를 세워서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모임이 사역이 또 일시 중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매이거나 또 묶이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10절에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사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재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찾아올 미래의 시간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를 놓고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 준비하느냐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된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미래의 시간표를 놓고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질병시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은 언제든지 통제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 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결코 영향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는 또한 혼자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개인화의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99.9%의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유있게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스템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일평생 달려갈 나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저자는 너무나 힘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면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잔송하리로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심어줘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힘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잔송하리로다 사단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건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영혼들은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곧 다가올 회복의 날을 두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응답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개인에게 꼭 필요한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성취 언약성취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신앙을 붙잡고 모든 문제사건을 뛰어넘어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우리 본당 우리 성경은 축과 또 우리 3, 3, 3, 3 또 정시기도 또 우리 랩몬트들 또 우리 사역들과 현장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절 우리에게 참된 부활신앙을 주셔서 모든 문제사건을 뛰어넘어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24, 25 영혼의 응답수고 들어가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